이제 와요? 왜 이렇게 취했어요? 왜요? 내가 만나자고 한 게 이렇게 술을 마실 만큼 괴로운 일이었어요? 어? 아, 일단 들어가요 손가,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? 네, 아주머니 저는 술 좀 마셨습니다 어서 들어가요 어? 아휴. 아휴. 주인아. 주인아. 주인아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주인아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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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금 시간이 다 됐는데 얘는 왜 안 오는 거야? 아휴. 진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여보. 우리 세영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? 혹시 나쁜 놈들이 우리 세영이를 그거 쓸데없는 소리. 아휴. 어떻게 해요 여보. 아휴. 아휴. 너 왜 이렇게 늦었어? 친구 좀 만나느라. 늦으면 미리미리 연락을 하지. 아니면 아빠를 데리러 오라고 하든가.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? 죄송해요. 그래. 왔으면 됐어. 얼른 올라가서 쉬어. 네. 세영아. 너 선볼 날짜 잡혔어. 이번 주말에. 나 선 안 본다니까? 쟤가 안 보긴 뭘 안 봐. 봐야 된데도. 정세영. 너 그게 무슨 말이야? 선을 안 보겠다니. 아빠.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. 뭐? 너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선을 안 보겠다고 했던 거야? 네. 저. 절대 선 안 봐요. 대체 그게 누구야? 누구냐니까.